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연차나 연가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엔 연가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연가를 사용하시면 오늘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집에 가서 저녁을 드셔야 될 이 시간에 여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 제 가슴에 피가 솟구칩니다. 1968년 울치삼척지구 무장공비가 나타났을 때 제 친구 이승복이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야 하는 얘기를 했다가 그 공산당한테 입이 찢어져 죽었습니다. 2018년 9월 29일 여러분 이 앞에 보십시오. 빨갱이 있는 나라에서의 살기 시사는 오늘 젊은 대학 프로스포롬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런 젊은이들에게 빨갱이 있는 나라를 물려줬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종목자파나 참목자파나 아니면 북한을 추동하는 이런 인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인간은 굳이 기수고 빨갱이도 막을 다 그래요. 아까 우리 이선정 국산협의 아일간 병날이 쬐더니 검은 피가 나오더라라 이런데 빨갱이요. 진짜 잡아다가 한번 해보였어요. 까만 피 나와요. 빨간 피가 쎄면 빠졌어. 자꾸 검은 피가 나옵니다. 사실. 거기에 거짓말이 됐다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모른 날 그날 김정은이가 피를 찢었어. 그 안에 피를 보시면 그 피가 검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김정은이 같은 이 개방난이라 이 아름다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울시장이라는 인간이 서울시청 앞에다가 김정은이가 나오는 사진을 갖다 그려놓고 우리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 연맹을 떨고 자빠졌습니다. 나도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이에요.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김정은이 사진을 서울시청에게나 걸 수가 있습니까? 당장 주민 소환을 해서 서울시장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몰아낼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름을 안 대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빨간색 피 검은색 피 이런 종자들 한 300만명만 부그러보려면 나라 조용하겠죠. 오늘 여기에 장북대학 프로스포롬에 젊은인이 나와서 얘기한 걸 거라면서 그래 이젠 됐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양량을 저 젊은이들에게 빌려주고 뒤에서 거두를 위해서 열심히 모금을 하고 열심히 거두를 위해서 서포도를 할 수 있다면 그래 대한민국은 아직도 철없이는 그런 모든 젊은이들에게 태극기를 들고 이곳에 모일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서 4분 5년 된 태극기 집행을 보면서 왜 통합재편을 안하냐고 이렇게 목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낯선이 낯선이네요. 여러분 알다시피 촉새가 차여서 잘못 나섰다가 또 붙잡혀가면 여러분 3년동안 못 봐요. 그러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가 음만 직장이 됐을 때 나라가 개판이 됐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애국자가 가만히 앉아있어서 되겠습니까? 서청대 다시 가고 싶지만 가기 싫습니다. 서청대가 아니라 아우지 탕각이라도 위태렁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나 지나 똑같은 마음을 드십니다. 이제 장담하는데 10월부터 강화문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아마 대한민국 여기 좋은 장소를 골라서 누구나 태극기를 들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통합집회에 누구라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태극기 집회를 은혜하는 세림으로 제가 단제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헛떠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헛떠졌던 그 시간들 때문에 빨갱이란 나날이 기세에 든든하게 난리 법석을 뜹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런 꼭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가 무너져서 박근혜 대통령을 타내 가고 있을때 그 불법 타내 걸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소리넘치는 법조인이 누구였을까 대한민국의 군인 저 어리스러운 어린 청년나라 군대로 갔다 오지 않는 군인권센터 그 어린 아이에게 대한민국 기부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육군대가 박찬주 대장의 184만원 때문에 감옥에 가야하는 이 아픔을 먹어도 야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누구라도 낯설어 외쳤던 별이 있습니까 진짜 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별이 똥별이 돼도 좋다고 별을 달고 다닙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척상 1호로 지목돼야 될 저 수많은 기력이 언론들 이 방송과 신분을 먹어도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선배 언론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듯 교과서에 유교가 북친도 남친도 아닌 이상하게 둘이 싸우다 뭐가 됐다는 이런 남딸의 역사 교과서를 셀 때 대한민국에 그래도 나뉘고 계단은 그 대학 교수들한테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개판이 돼서 식물정치 식물국계 식물정치인이 됐는데 야 이놈들아 정치 좀 재배로 하라고 누구 하나 났어서 손가락질을 뺨 안 돼 때린 정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정신빠진 이런 을 빠진 인간들 때문에 오늘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사 총리이야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와 혜택을 받았던 이명인자들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나와서 구름을 끌고 습고 대지는 못하더라도 자 뒤쪽에 서서 같이 대각길을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속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종교가 실험을 다하고 아직도 일어서지 않는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신속을 목사님이 이성철 목사님 그리고 태극기로 들은 몇 분의 목사님 이외에 야 이렇게 망가진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불교 우리의 천지교 대한민국의 종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도 꺼던 종교인의 능력이 있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그들은 3년 동안 대각길을 흔들어서 이제 뭔가 뒤집어질 만한 이때가 되면 또다시 지 새끼들처럼 대각길을 쳐들고 온다는 뜻입니다 이거의 용서에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자부터 속출을 해서 우파가 아닌 보수가 아닌 쓰레기로 모조리 전락시키고 태극기를 들을 땐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우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오늘 전국 대학 프로스포럼의 젊은이들 보고 여러분이 전역도 안 드시면서 지금 이 고생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국 대학 프로스포럼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끈져내기 위해서 우리와 너희들이 같이 손을 잡고 저 흉흥무도한 김정은의 복을 빼버리고 대한민국에서 하지또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공사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련들을 우리가 참으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 쓰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만 늦으면 큰일이랍니다 우리가 알구야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일이 때로 늦었습니다